다음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제한에 관한 설명이다. 괄호에 알맞은 것은 시도지사는 5번 문제는 교재 68페이지에 있습니다. 시도지사는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특히 식품접객 영업자와 종업원이 되겠죠. 식품접객업 6가지가 있었죠.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도,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.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조례로 영업을 제한할 때 기준은 1일 8시간까지 가능하죠. 8시간 이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. 5번 그래서 정답은 2번 교재 68페이지에 있었던 것이죠. 이것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높죠. 84.8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네요.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